2020년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간직하고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해입니다 저희 구독자가 되신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축복이 내리길 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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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애들끄는 고춧가루 다진마늘에 찍어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안되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재밌게 먹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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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